이번 주말에는 장마 소식이 있겠는데요. 엄만 약속 꼭 지켜. 장마 오면 엄마도 오잖아. 딱 한 번이라도 널 다시 볼 수 있다면. 누구니? 기억은 안 나지만 궁금해서요. 나도 그쪽이 좋아서 결혼한 거 맞죠? 우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나 혼자 당신한테 반했어.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. 혹시 연애하세요? 뭐지 소상한 분 얘기. 너 여자 생겼지? 오비야! 오비야!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한다고 소원 안 갈까? 아무 걱정하지 마. 우린 잘할 거야. 그렇게 정해져 있어. 기다려주세요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그냥 physical 나 Tanner 또 월요일itter's 을 거빈을 맞춰 takeaways. 감사합니다.